단기 연체가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이자를 절반까지 깎아주는 신속채무조정특례제도, 올 상반기부터는 전 연령대로 확대됐는데요. 지난 한 달여 동안 누가 신청했나 봤더니 4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자녀 사교육비에 고금리로 인한 대출 부담까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신속채무조정특례대상은 청년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됐습니다. 신속채무조정특례는 30일 이하 단기 연체자나 연체 위기자의 대출이자를 최대 50% 감면해주는 취약층 지원제도입니다. 이후 한 달가량의 신청 추이를 보니 4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 신청자 4,500여 명 중 1,426명으로 10명 중 3명꼴입니다. 30대와 50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자녀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담에 허덕이고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매했는데 고금리 상황에서 상환해야 되는 상황이 처해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번에 채무조정에서 40대들이 많다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심사를 거쳐 지원이 확정된 71명의 채무액은 36억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1인당 평균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들은 16억 6천만 원의 이자를 탕감받았습니다. 뭐란 해제도 논란에서 벗어나 채무를 성실하게 갚아 나감으로써 차근차근 건전한 상태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신속 채무조정특례는 내년 4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SBS 비지 김성훈입니다. 1000의폰을 탕감받았을 것입니다. 각한 구근يع 세워드res 계속 찾아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